어 그래서 예 고백은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본보고 이런거 뭐 완전하게 다 하는건 아니지만 음 이상하다 시험친거 하고 말하기 테스트하고 좀 다르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. 다음에 안그러면 되구요 자 단어가 좀 많았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책 내용이 뭐 어떤거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단어 이제 미리 이제 새로운 책이 시작된 거야 새로운 책이 시작되면 뭐 거기에 필요한 단어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오늘 22 할텐데 22 에서는 이제 진짜 책에서 중요하게 배울 것들 좀 중요한 답 문장 몇 개 나오고 있는데요 뭐 단어를 쭉 보니까 책 내용이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책 내용이 뭐 어떤 것 같아요 계절에 계절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 이런거겠죠 계절에 어떤 계절에 어떤 날씨니까 이런거를 하고요 뭐 이런식으로 쭉 나오겠죠 오케이 그러면 음 음 단어니까 이건 그냥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름이 나왔네요 여름은 summer 쓰는 법 s-u-m-m-e-r 그쵸 그 다음에 뭐 걸어서 여행하는 중인 이런거 나왔어요 highking 하이킹 사용하는 법 h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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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이.. 아니..G가 아닌데.. K E E G G ING ING 맞아요? 아무리 봐도 니가 보던거하고 다르죠 뭔가 E가 응 E가 없어 없어도 될거 같아요 이렇게? 네 응 뭐있어 이렇게죠 A 그렇게 써야되는거에요? 걸어서 여행하나는 뭐에요? 하이크 하이크는 어떻게 써요? H I K E 자 이게 하다씨입니다 하다씨가 이렇게 했을 때 하다씨 끝에 E가 있으면 이 E가 어차피 소리가 안나서 아무술무가 없어서 ING 붙일 때 이렇게 하는거에요 알겠습니까? 음..네 그 다음에 영화를 보다 영화를 보다 영화를 보다 이런것도 배웠네요 얘는? WATCH MOVIES WATCH MOVIES WATCH MOVIES WATCH MOVIES WATCH MOVIES WATCH MOVIES W A C T H O C T H O C T H O C T H O C T H 그 다음에 MOVIES는? MOVIES M O V I E S 그렇죠 어? 근데 여기가 틀렸죠 T C H 입니다 왜요? 왜요? 예 오케이 밑줄 끈거는 전부 다 카톡으로 이따 보내줄거에요 네 그 다음에 음.. 따뜻함도 배웠네요 따뜻함 WARM WARM은 어떻게 쓰고? WARM 그러면 조깅하는 중인 조깅하는 것 라는 뜻에 조깅은 어떻게? 조깅 G 아니 J O G G I N G 그렇죠 자 이렇게 애가 좀 생긴게 썰렁하게 생겼죠? 부실하게 생겼죠? 그러면 G를 한 번 더 쓰고 G를 한 번 더 쓰고 이렇게 해준다는 거 또 알아주세요 I N G 붙이는 규칙들도 눈에 익혀 두세요 그 다음에 가을은 가을 AUTUM AUTUM 또는 FUR AUTUM 만 스펠링 불러주세요 AUTUM M 그렇죠 좀 까다롭죠? 오케이 그 다음에 바람도 있고 바람부는 도 해볼까요? 일단 바람은 뭐에요? WIND WIND 바람부는 WIND WIND 그렇죠 아이고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무슨 씨다? 이름 씨 그렇죠 이런 애들을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이름 씨고요 바람부는 어떤 씨 그렇죠 어떤 날씨 바람부는 날씨 알 수 있으니까 어떤 씨 이런 것도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배웠네요 파티를 열다 Have a part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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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쓰죠? P-A-R-T-Y 그렇죠 그 다음에 변하다 도 배웠네요 변한다 Change Change 쓰는 법 E-H-A-N-G-E 그렇죠 그 다음에 계절 이란 말도 배웠네요 Season 시즌 쓰는 법 S-E-A-S-O-N 그렇죠 그 다음에 수영하다 도 확보고 그 다음에 수영하는 중인 또는 수영하는 것 일단 수영하다는 Swim 이고요 수영하는 중인 수영하는 것 Swimming Swimming 쓰는 법 S-W-I-M-M-I-M-E 그렇죠 선생님이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M이 두 번 들어가는 것도 이런 것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선물을 교환하다 도 배웠네요 Exchange Present 그렇죠 Exchange Present Exchange 쓰는 법 E-X-C-H-A-N-G-E 그렇죠 그 다음에 Present P-R-E-S-E-N-T-S 그렇죠 여기에 뭐 Change하고 Exchange하고 Exchange하고 비슷한 뜻 같으면서도 뭐 또 다른 뜻도 뜻이 닮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네요 자 Presen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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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물 선물 Exchange 교환하답니다 Exchange 교환한다 Present 무엇을 선물을 선물을 교환하라 그러면 선물이 최소한 몇 개가 있어야지 교환이 가능해 두 개 두 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붙은 거예요 선물들 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선물이 아니고 선물들 이라고 표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녁을 먹기다 라는 표현도 배웠네요 Have dinner Have dinner D-I-N-N-E-R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어려운 것들 뭐 어려운 것들 다 확인해 봤고요 뭐 하나만 볼까 봄은 뭐죠? 봄 Spring 그렇죠 봄 Spring 뭐 쓰는 법 S-P-R-I-N-D 그렇죠 오케이 밑줄 끈 것들 선생님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선생님이 채점을 카톡으로 해서 보내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틀린 것들 보내드리니까 그럼 이제 시험지 안 줘요? 이거는 선생님 바빠가지고 다 해주면 좋겠는데 수업 시간에 1대1 할 때 네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네 네 네 네 스포얼 이렇게 둘 네 네 네 네 네 네